네, 뇌피셜 105돌팔입니다. 최근에 월드킴이 퇴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말을 시사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인데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 도쿄올림픽 직후에 눈물의 인터뷰를 하면서 월드킴이 대표팀 은퇴를 그때 선언을 했죠. 그럴 때 킴팬이라든지 배구팬이라든지 한국팬, 세계팬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대표팀에 진짜 모든 걸 바치느라고 조국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으니 쉬십시오. 당연히 월드킴이 안 나오고 그리고 황금세대 동년배 대표팀 멤버들이 양뽕이라든지 수지킴이라든지 모두 다 같이 동반 은퇴를 했기 때문에 국제대회 성적이 당연히 떨어질 것이 예상이 되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그런 은퇴 의사를 지지를 했습니다. 약간 아쉽긴 해서도. 자, 그런데 이번에 선수생활 전체를 은퇴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그렇게 하니까 역시 킴의 의사를 존중을 다들 했죠. 아, 역시 그동안 고생했다. 아, 그런데 너무 슬프다. 대표팀은 은퇴했지만 비록 그래도 선수생활 자체를 완전히 은퇴하지는 마시고 힘든 건 알지만 조금 더 뛰어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게 앞뒤가 조금 다르잖아요.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대표팀은 은퇴를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완전 선수는 은퇴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고생했으니까 쉬는 거는 지지를 한다면서 완전 은퇴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완전히 쉴려면 완전히 은퇴를 하면 더 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죠. 팬들의 반응이. 왜 이런 모순된 반응이 일어난 것인가. 그거를 아마 팬들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모를 거예요. 대표팀 은퇴할 때는 반겼는데 완전 은퇴하니까 그걸 막는 자신을 보면서 모순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팬들이 모순된 반응을 나타내는 이유는 이걸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킴은 코트 위에 서 있을 때의 킴이 제일 위대하기 때문이거든요. 고트란 말입니다. 고트, GOAT, Greatest of All Time 은퇴를 해도 배구 팬들의 마음속에 세계 팬들의 마음속에는 고트로 남죠. 그건 변함이 없어요. 은퇴를 하던 안 하던 고트로 마음속에 남는 건 똑같아. 자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마음 말고 눈에 남기고 싶은 거예요.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계속 코트 위에 있는 월드킴의 그런 위용을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각인하는 거 말고 눈에, 막막에 각인을 하고 싶은 거죠. 코트를 떠나면 눈에는 각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라도 더 눈에 각인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모순된 반응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월드킴이 은퇴를 시사한 게 힘들어서 한 것도 조금 있지만 그걸 고민하는 이유가 있지만 사실 뭐 좀 힘들다고 100으로 관두겠다 이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예 없진 않겠지만 월드킴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없진 않지만 그것만으로 코트를 떠나겠다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IOC 선수 위원의 출마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게 더 큽니다. 한 몇 달 전 인터뷰에서 IOC 위원 목표다라는 언급을 월드킴이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꼭 개인의 목표뿐만이 아니고 한국 배구의 위상을 상향화시키는 거라든지 한국 배구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 여자 배구 선수 출신의 IOC 위원이 탄생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다 감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목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월드킴이 IOC 출마를 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겠느냐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높냐 이거를 조금 일목요연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IOC 선수 위원의 그런 현재 상황을 좀 알면 좋겠죠. 대충은 IOC 선수 위원이라는 것은 IOC는 인터내셔널 올림픽 커미티 즉 국제올림픽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의 역사랑 당연히 같이 하는 거죠. 국회가 있으면 국회의원이 있고 국무회의가 있으면 국무위원이 있듯이 올림픽 있으면 올림픽 위원이 있는 건 당연한데 지금 말하는 건 선수 위원입니다. 저거죠. IOC 위원은 올림픽이 1회 올림픽이 아테네 올림픽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계속 있었죠. 그런데 주로 누가 하느냐? 정치인들이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사실 운동선수 출신 정치인이 잘 없잖아요. 보통은 정치인 출신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권익이라든지 선수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올림픽 정책. 선수 출신의 지도자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 이런 게 잘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1981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사마란치 위원장이 선수위원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선수를 한 사람들 중에서 IOC 위원을 선출하자. 열몇 명을 선출 또는 임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진정한 올림픽을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81년도부터 역대 위원이 누가 있나 선수위원이 누가 있나를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없어. 현재 위원은 나와 있는데 역대 위원이 제가 뭐 찾을 줄 몰라서 못 찾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만능이라고 일컬어지는 챗GPT 선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몇 명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검색해봤는데 구랍니다. 이 사람들은 챗GPT가 가르쳐준 사람들은 선수위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운동화 파는 사람도 있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그 올림픽 출전한 선수 출신은 맞는데 그 81년도 이전 선수위원 제도가 없을 때 이전의 선수도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찾는 데는 좀 역대 위원은 실패를 했습니다. 현재 위원은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데 한국역대 위원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중에서 밑에 문대성 유승민 위원이 선수위원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위원입니다. 정치인 출신이 많죠. 경호실장도 있었고 총리 눈에 띄는 사람은 이건희 회장 이기붕 부통령도 기붕이 형 저는 이제 이기붕 부통령을 무풍지대 그 드라마에서 뭐 어쨌거나 무풍지대에서 좀 봤다. 그건데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초대 선수위원이 태권도 선수 출신이었던 문대성 위원이었고 그 뒤에 유승민 위원이 자 유승민 위원에 대해서 그럼 좀 살펴보면은 경기대 출신이고요. 탁구 선수죠. 그래서 현재 탁구협회 회장을 또 하고 있고 IOC 선수위원이 먼저 된 다음에 나중에 탁구협회 회장이 된 거죠. 그리고 경기대 출신이니까 경기대 또 최대 교수를 하고 있고 석좌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주임교수죠. 여러가지 하고 있고 특이한게 서울대 농대대학원 교수예요. 이거랑 탁구랑 무슨 상관이 있지? 좀 농사에 좀 노하우가 있으신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유승민 위원이 선거 당시에 출마 당시에 상황을 보면요. 자 2014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국가대표팀 코치를 했는데 2016년도에 IOC 선수위원 선거가 있었어요. 출마를 합니다. 일단 한국대표로 출마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대표의 선출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대표팀이 있는 거예요. 출마를 하신 분이 장미란 누님하고 진종호 위원 유승민 이렇게 3명이 출마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국민들 생각은 장미란 진종호가 훨씬 더 업적이 화려하고 국제대회 우승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보시다시피 유승민 위원은 올림픽 금메달을 하나밖에 못했고 하나도 대단하지만 장미란 진종호가 좀 많이 땄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밀리죠. 그리고 주니어때 3번 우승한 거 말고 국제대회 우승한 게 두 번 있는데 두 번 다 굉장했죠. 아시안게임 우승하고 올림픽 우승이니까 그래도 진종호랑 장미란에게는 밀린다. 그리고 인지도 면에서도 국내에서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안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한국대표에 선출이 됐습니다. 제가 빨간 줄을 쳐놨죠. 영어시험에서 시험을 보나봐요. 두드러지는 성과 아니 아무리 국제적인 그런 간부가 되는 거긴 하지만 영어시험보다 사실 선수로서의 업적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밑에 보면 이분이 2016년도에 출마했기 때문에 표를 누가 하느냐면요. 2016년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수천명의 선수가 참가를 하잖아요. 올림픽에 그 선수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인지도는 특별히 상관이 없어요. 물론 국내 인지도가 높으면 세계 인지도도 높을 가능성이 높지만 장미란 진종호 그때 당시 후보가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인지도가 있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종목에서는 인지도가 있겠죠. 사격이랑 역도에서는 인지도가 있겠지만 사격 역도에서만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종목 선수가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장미란이 출마하건 진종호가 출마하건 유승민이 출마를 하건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팀 선수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쫙 몇백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세 명 중에 누가 출마해도 한국 대표를 뽑을 거 아닙니까. 한국 후보를 뽑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지도가 높건 낮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후보가 한 명인데.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면 외국 선수들에게 우리나라 후보의 당선을 부탁하고자 하는 선거 유세라든지 선거 운동을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밑에 유승민 후보의 선거 전략이 있었죠. 선거 운동 규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서 선수촌을 가는 거예요. 리오데자네이로 내에서 계속 인사를 하는 거예요. 15시간 동안 발품을 팔아서 컨디션을 체크해가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사를 하고 컨디션은 어떠냐. 이렇게 선수들에게 신경을 쓰는 이런 모습. 이렇게 하니까 선수들이 감동을 받아서 표를 준 거란 말이죠. 전세계 선수들이. 근데 이거를 통역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직접 할 줄 알고 선수들과 의사소통이 되면은 직접적인 감동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당선이 됐다. 그래서 이때 또 나온 말이 유승민 위원이 당선이 돼가지고 연느님 김연아에게 IOC 위원 도전에 제동이 걸렸다라는 내용입니다. 한 나라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IOC 선수위원이 임기가 8년이에요. 그래서 2024년에 끝납니다. 내년에 끝나. 그러면 그 8년 동안은 김연아가 출마를 못하는 겁니다. 출마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IOC의 선수위원의 후보 자격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선출하는 해에 올림픽 또는 직전 올림픽 출전 선수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연느님이 은퇴를 했잖아요.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직전 올림픽 뭐 이런 데를 안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죠. 선수위원만 못하는 거고 선수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들이 많잖아요. 그냥 IOC 개인이나 뭐 이런 자격으로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IOC 위원 자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선수위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동선수가 받는 상 중에 제일 소중한 상이 뭡니까? 신인상이잖아요. 왜냐면 신인상은 데뷔한 첫 해만 받을 수 있으니까 지나면 못 받아. 그러니까 선수위원도 지나면은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명예로운 겁니다. 이게 그냥 일반위원보다도 선수위원이 굉장히 소중하다. 뭐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승민 위원이 그 선출되고 그걸로서 그 영광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좀 일을 열심히 하고 잘했나 봐요. 그래서 탁구 부흥에도 이번 올림픽 때도 탁구 성적이 메달까지는 못했지만 제법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탁구의 대중화 부흥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지금 현정아 감독하고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탁구를 알리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C 선수위원 부위원장에도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어요. 탁구협회 회장도 하고 있고 대한탁구협회 기사에도 월드킴이 IOC 대표로 출마를 할 경우 유리한 점을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한 기사가 있어요. 그 표를 얻기 유리한 이미지 그리고 첫 여성위원에 도전한다는 명분 그리고 영어 아까도 유승민 의원의 영어 실력이 중요하다고 나왔었잖아요. 자 그래서 영어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유리하다. 이거는 넘어가고 여성위원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런 명분도 간단한 거니까 넘어가는데 이 표를 얻기 유리한 이미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2016년도 유승민 의원이 출마했을 때랑 상황이 다른 게 이번에는 유승민 의원 임기가 끝난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을 대표주자로 거론이 3명이 되고 있습니다. 월드킴도 진종호 선수 그리고 박인비 골프 선수 박인비 3명 있고 벌써 진종호 형님은 출마를 벌써 선언을 했죠. 어젠가 그제 선언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상화 위원과 함께 무슨 동계스포츠 무슨 준비위원회인가 뭐 그런 것도 공식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자 근데 그 2016년도에 3명의 후보는 공통점이 세계적인 인지도가 낮다는 그런 불리한 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월드킴은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투표를 하는 주체는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일텐데 그 선수들에게 다 알려져 있다는 거죠. 인지도가 높아요. 그러면은 표를 얻기에 유리하겠죠. 2016년에는 후보 3명이 세계적 인지도에서는 공통적으로 낮다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똑같으니까 두 번째 요소 영어를 잘하냐 안하냐를 봤는데 월드킴은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세계적으로 표를 얻을 수가 있느냐 면에서 일단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냐 못하냐를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영어도 잘하니까 굉장히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월드킴이 한국 배구계의 지지 또는 한국 배구선수들 또는 올림픽에 출전한 타종목 한국 선수들의 지지 뿐만 인기뿐만 아니라 이제 협회에서도 코보라든지 또는 대한배구협회에서 당연히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지지를 많이 해줄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쪽에서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지지할 거란 전망이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작년도 기사인데 터키 배구협회에서도 지원을 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거죠. 이게 단순히 거기서 뛰었기 때문에 지지한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종목별로 자기 나라에서 축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나라에서 뛴 외국인 선수가 출마하면 다 지지하냐? 그렇진 않잖아요. 특별히 월드킴을 터키 배구협회에서 지지를 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냐? 하면은 월드킴이 터키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 매우 강력한 실적을 나타냈다. 우승도 많이 하고 MVP도 많이 차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터키에서 뛰면서 우승하고 MVP 차지했던 외국 선수는 많거든요. 자 근데 월드킴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터키 배구 리그는 여자 배구 리그에 있어서는 최고를 다투는 리그죠. 위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았지만 그거는 서구권에서 높았던 것이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보세요. 월드킴이 등장하기 전에 터키 배구가 전세계 여자 배구 리그에서 최고의 리그였다라는 사실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리그가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도 많을걸요? 저도 몰랐고요. 왜냐면 배구가 비인기 종목이었습니다. 특히 어디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자 배구는 남자 배구는 그때 인기가 좀 높았는데 여자 배구 리그 자체가 비인기였고 다른 아시아 국가도 일본 태국 이런 곳은 인기 종목이었긴 했는데 국내 리그에 한정이 돼 있었죠. 해외 리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아시아나라 사람들도 그런데 월드킴이 일본에서 이제 우승을 쫙쫙하고 페네르바체로 건너가서 챔피언즈리그까지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 뭐지? 하면서 팬들이 일단 터키 리그를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근데 이제 중계권을 사와가지고 방송해주는 방송사가 없었기 때문에 방송을 보진 못하지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본다든지 그런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2012년도에 같은 해에 올림픽 4강까지 가가지고 올림픽 MVP까지 차지해서 세계 배구의 이목이 월드킴과 한국 배구에 집중을 하게 됐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에서 한국 배구는 우리보다 엄청나게 아래라고 생각을 물론 이제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이 이기긴 했지만 그거랑 별개로 한국 여자 배구의 위상과 그런 인지도가 확 올라간 거예요. 한국 여자 배구는 되게 뛰어나다. 그리고 특히 월드킴이라는 배구 영웅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세계에서 평가를 하니까 안되겠다. 우리도 일본 여자 배구의 영웅 김우라 사오리가 있지 않느냐? 김우라 사오리를 터키로 보내자. 우리도 터키로 보내자. 이렇게 된 거죠. 우리라고 터키 못 보낼 이유가 뭐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자존심 싸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김연아가 잘나갈 때 아사다마오를 라이벌로 이렇게 딱 내세웠듯이 그런 면이 좀 있는 거예요. 좀 무리해서 갔습니다. 갈라타사라이로 당시에 갔는데 벤치 신세였다고 보긴 봐야죠. 그래도 김우라 사오리가 터키리그로 진출을 하는 바람에 일본에서도 터키리그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아졌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선수들을 보내긴 했습니다. 랑핑 이후로 그런 게 있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옛날이고 90년대랑 2000년대 초 이쪽에 집중돼 있고 그 이후에는 거의 그냥 중국 자체 리그에 집중을 했어요. 외부나 안 보내. 그리고 여기는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 프로가 아니라 약간 반실업이거든요. 중국은 그래서 선수를 한 명 팀에 영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영구 소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A 제도가 없어요. FA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팀에서 내보내주기 싫으면 계속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외 사항이 있죠. 정부에서 시키면 가야 됩니다. 정부에서 저기 월드킴하고 김우라 사오리가 저렇게 터키 위로 진출하고 유럽으로 진출하는데 우리도 옛날에 진출했는데 요즘에 진출 안 했지 않느냐 우리 중국이 밀릴 수 없다. 보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월드킴이 활약을 2012년도에 그 챔피언스드리그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해외 진출이 집중돼 있어요. 자 먼저 외이추의 한국 발음 위추월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금메달 딴 다음에 바로 시집간 다음에 지금은 공산당 간부를 하고 있고요. 마윈윈하고 장레인은 상하이팀 소속인데 저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1718 시즌에 월드킴하고 같이 상하이팀에서 뛰면서 준승을 했던 그런 주전 멤버고요. 마윈윈은 나 혼자 산다에서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좀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요 3명은 아제르바이전에 갔는데 왕이 메인 이 사람이 터키로 갔어요. 그때 월드킴하고 활동하는 시기가 겹쳐가지고 제가 터키리그를 볼 때 간혹 봤었는데 이제 그 빅4 있잖아요. 페네라바치 바퀴방크 갈라타사라이 요쪽은 아니고 좀 하위팀에 있었습니다. 하위팀에서 이제 주전을 하긴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물론 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2016년도에 주팅이 갔을 때 바퀴방크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팅이 전성기였죠. 그때 주팅이 또 제 기억으로는 MVP도 하고 우승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정춘레인은 이제 이탈리아 갔다가 1718 때 다시 상하이로 임시 임대가 와가지고 같이 월드킴이랑 뛰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돼서 중국에서도 터키리그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킴으로 인해서 아시아 선수들의 터키 진출이 러시를 이르게 되고 물론 그전에도 위상이 높았던 터키리그이긴 하지만 그 위상과 인지도를 아시아 팬들에게까지 넓히는 트리거 포인트가 됐어요. 월드킴이. 그러니까 터키 배구협회로서는 월드킴을 추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IOC 위원 출마를 선언하면 지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망이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 터키 배구협회만 지지를 할 것인가? 근데 제 생각에는 FIVB도 지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당연하겠죠. 당연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FIVB가 작년에 2022년을 빛낸 배구선수 1위 해가지고 월드킴을 뽑은 적도 하여간 무슨 뭘 선정했다 하면 월드킴이 들어가요. FIVB에서 월드킴이 차지하는 위상은 굉장히 높습니다. 터키 배구만 인기를 끌어올린 게 아니라 전세계 여자 배구 자체의 인기를 올렸어요. 월드킴이 그러다 보니까 지지를 선언할 수 밖에 없고 또 두 번째는 자 이게 현재 IOC 선수위원 명단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엠마 테르호라는 사람이 위원장이고 유승민 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티드 제가 노란줄 친 게 있죠. 이게 선출직이고 어포인티드는 임명지 입니다. IOC 위원장이 임명하나?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여기 선출직을 노리고 출마를 하는 거겠죠. 보면은 파우가솔 자 NBA 출신의 이제 농구 선수고 굉장히 유명한 선수죠. 그리고 이심바에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으면은 선출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예요. 나머지 멤버들도 인지도가 높겠지만은 제가 조금 잘 모르는 거겠죠. 그리고 종목은 당연히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뽑기 때문에 보통은 그 종목 선수를 뽑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같은 종목 그러니까 육상이 유리합니다. 육상이 참가자 수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심바에바도 좀 뽑힌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많잖아요. 아이스하키 탁구 뭐 레이싱 사격 뭐 이런 식으로 많습니다. 럭비도 있고 펜싱도 있고 근데 보면 배구가 없죠. 자 배구 선수 출신 IOC 선수위원이 현재로선 없습니다. 그동안 81년부터 지금까지로 따지면은 그래도 몇 명 있지 않을까 예상은 됐는데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찾아보진 못했는데 확실한 거는 현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구라는 종목 자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올림픽에서 조금 더 선수들의 권익보호라든지 이런 걸 신경쓰려면은 배구 선수 출신이 한 명쯤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FIVB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월드킴이 출마하면은 전폭적으로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선수단 투표에도 월드킴이 굉장히 유리하다. 라는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유리한 점을 한번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은 지금 진종호 선수가 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 보십죠. 월드킴은 IOC에 출마하기 위해서 은퇴를 고려하고 있는데 그리고 유승민 위원도 그때 당시 은퇴를 한 다음에 출마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진종호 형님은 독특합니다. 아직 은퇴를 선언하지 않았어. 은퇴를 안 하고 IOC 위원 출마를 선언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때도 리우대자나이로 올림픽 때도 은퇴 안 했잖아요. 은퇴 안 하고 출마를 선언한 거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게 선수위원 출마할 때 은퇴를 해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현재 선수여도 됩니다. 지금 현재 진종호 형님은 여러가지 행정적인 일을 병행하고 있어요. 지금 선수생활하고 그러니까 월드킴도 은퇴를 안 하고 출마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물론 입장이 다릅니다. 이게 사격은 아주 개인 스포츠입니다. 혼자 훈련하면 돼요. 누구랑 합을 맞춰보고 이럴 필요가 없어. 팀 스포츠가 아니에요. 물론 단체전은 팀전이긴 하지만 따로따로 훈련하고 팀으로 만나도 되거든요. 그리고 파워와 스피드와 체력 이게 소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안 피곤하다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구는 굉장히 팀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팀이 맞춰서 스케줄도 맞춰가지고 때로는 합숙도 하고 월드킴은 합숙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훈련 시간에 나가가지고 같이 비시즌에도 훈련을 해야 되고 시즌에도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즌이 길잖아요. 특히 한국 배구는. 게다가 코버컵도 있죠. 코버컵 때 스타팅으로 출발은 안 하고 후배 선수들이 주로 나가겠지만 그래도 그 엔트리에는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정규 시즌은 되게 길고 막 10월 말부터 4월까지 하니까 거의 막 반년 동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체력 소모도 극심하고 시간 내기가 어렵다. IOC 위원 출마를 하면서 선수 일을 동시에 병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를 언제 하냐면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올림픽 선수들이 투표를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물론 저때 출마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표 후보는 그 먼저 선출을 하겠죠. 몇 개월 한 2, 3개월 먼저 선출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3, 4월에 할 겁니다. 2024년 시즌까지는 일단은 뛸 수가 있어요. 월드킴이. 그래서 그때 시즌이 끝나고 나서 준비를 해도 뭐 늦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은퇴를 하고 출마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그때가 비시즌이지 않습니까? 일단 그 해에 코브컵만 출전을 하지 않고 은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를 해서 떨어지면은 선수로 다시 하는 거고 붙으면은 그때 은퇴를 이렇게 딱 공식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 시즌 끝나고 은퇴를 월드킴이 한다고 하면은 저는 존중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바람일 뿐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바람일 뿐이죠. 그래서 참 뭐 여덤입니다만은 만약에 내년 시즌까지 1년 더 선수를 연장한다면 과연 어떤 팀으로 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내보내잖아요. 분명히 핑크 스파이더스에는 안 남고 다른 팀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게 중론이었는데 아본단자 형님 제가 저번 영상에서 빡본단자라고 조금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약간 좀 애정어린 농담을 했는데 그게 너무 어감이 세가지고 혹시나 우리 탈모인 형님들이 마음이 상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좀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감을 조금 순하게 박본단자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이 있어서 박본단자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것도 조금 그렇다 하시면은 의견을 좀 주시면은 이제 아봉 아봉 형님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박본단자 형님이 핑크 팀으로 취임을 하는 바람에 변수가 엄청 생겼어요. 다른 팀으로 월드팀이 이적을 한다 해도 어차피 한국인 감독님들이고 대부분 그러면은 핑크만큼은 아니지만 프론트의 영향을 약간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박본단자 형님은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을 게 자명하잖아요. 외국인이니까 그러니까 연장을 한다면 FA 때 핑크에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월드팀이 핑크에 남으면은 그 후폭풍이 뭐가 있느냐 내년에 FA로 풀리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중에 수지킴이 있습니다. 수지킴이 월드팀이 있는 대로 온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금 핑크팀에 부족한 게 지금 복덩 이원정 선생 그 선생이 오셔가지고 지금 질풍 가도를 달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더 명세타들이 많잖아요. 그 FA로 어떤 세타들이 풀릴지 모르겠는데 월드팀과 한 팀이 돼서 뛰고 싶은 열망이 있는 세타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영광이잖아요. 연봉이 좀 적더라도 월드팀이 있는 팀으로 오고자 하는 FA 세타가 한두 명은 있을 거거든요. 좀 베테랑 세타가 그렇게 해서 오면은 진짜 좀 막강한 팀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요. 제 예상은 거의 맞는 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 그것이 맞을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아 그리고 좋은 소식이 박권단자 형님이 비자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외교부에서 그걸 서둘러 처리해줬나 봐요. 아마 배구 팬이거나 했겠죠. 그 외교부 직원도 그래가 목요일 도로공사 전에 부터 코트에 들어올 수가 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됐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뇌피셜 놀파리배구였습니다.